허경민은 2018시즌 이후 가장 많은 8개의 홈런을 뽑아내며 위기의 두산 타선에서 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재환, 페르난데스, 양석환 등 타격을 책임지던 선수들의 성적이 망가지며 두산의 공격력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시즌 초반 리드오프로 나서며 높은 슐루율을 기록했고 전반기 타율 3할 9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박계범과 안재석의 불안한 수비와 대비되는 안정적 수비도 곁들여졌죠. 후반기에는 타격감이 떨어져 스스로에게는 아쉬운 시즌이 되었습니다. 짝수 시즌에 잘했던 허경민의 모습을 이어갔지만 팀 성적이 무너져 빛이 발행한 2022년이었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NC 다이노스의 새 주장으로 선임된 프랜차이즈 노진혁은 유격수로 시즌 초반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며 부진에 빠졌습니다. 6월엔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경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그 공백을 김주원이 잘 메우면서 유격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후반기부터는 주로 3루수로 출장했고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주장직을 양의지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귀신같이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7월 월간 차율 4할 1푼 5리를 기록했고 전반기 2할 4푼의 타율이 2할 7푼대로 상승했습니다. 9월에는 7경기 6홈런을 기록하는 등 총 7개의 타구를 담장 밖으로 보내며 그가 2년 전 20홈런 타자였음을 팬들에게 재각인시켰습니다. 4월의 한동이는 리그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월간 차율 4할 2푼 7리, 7홈런 OPS 1.249를 찍으며 무려 2012대5까지 소환해냈죠.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써 버린건지 5월 OPS가 0.6을 겨우 넘을 정도로 부진에 빠졌고 5월 말에는 옆구리 부상으로 2군으로 가게 되죠. 돌아온 6월에 화나를 상대로 대타 말로 홈런을 쳐냈으나 그게 유일한 홈런이었습니다. 시즌 초 개선이 된 줄 알았던 3루 수비는 도저히 못 봐줄 수준이 되어 포지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시즌을 치르는 동안 살이 불어나며 자기관리에도 실패했습니다. 커리어 첫 3할 시즌에 성공했으나 4월 이후 월간 홈런 2개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며 결국 장타 포텐을 터뜨리지 못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LG가 새로운 외인 타자로 3루수 리오 루이즈를 데려오며 문보경의 자리는 좁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막 후 최은성의 공백을 메우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고 경쟁자 루이즈와 김민성이 부진해 3루 자리를 얻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4월 말부터 5월까지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 2군에도 내려가게 되는데 6월에 그동안의 서름을 날려버리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3루수 주전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7경기 연속 멀티히트 행진을 이어갔고 7월을 지나 8월에도 3할 후반대의 타율로 팀 내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났습니다. 9단 최연소 3할 타자라는 업적을 달성했으며 동라이대 3루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수비력까지 보여준 2022 문보경이었습니다. 명실 상부 최고의 3루수 최장은 시즌 스타트와 함께 SSG의 상승세를 이끌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5월 최연소 3500 루타 1300 타점을 달성했지만 타격에서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요. 6월 월간 타율 그리고 OPS 리그 1위를 차지하며 바로 페이스를 되찾습니다. 공인과 투고 타자 흐름 여파로 일반적인 시즌 대비 홈런 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수비와 주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높은 WR을 유지했습니다. 고우석을 상대로 터뜨린 동점 홈런으로 7년 연속 20 홈런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또 후반기 타율이 2R 3푼이었음에도 14 홈런으로 전반기 대비 높은 OPS를 기록했는데 홈런들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날려주며 스타는 스타다라는 것을 보여준 최정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